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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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2연승 2연승으로 가자 메모장으로 하는게 아니야 트위치처럼 시청자들이 걸어주는거 생겼어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성공 딱 누르면 나한테 들어오는거고 안전자산 그런거 없고 먹튀도 불가 1연승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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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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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로라자 롤 로라자 롤 3연승 아 들리나 뭐하노 저 랩방 있었는데 너 또 토콘 아냐? 네 한심하다 한심 토콘에서 하냐 너는? 뭐야 이 돼지는 뭐라고? 뭐야 이 돼지는 네 야 너 진짜 롤티어 아이언이야? 네 저 불안 안칩니다 최고점 어디까지 가봤어? 랭킹 그거 안해봤는데요 어? 저 롤린이에요 롤린이 랭킹 자체를 안해봤다고? 네 와 씨바 안될거 같은데? 이정도 수준이면 일반으로 한번 재미로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방송에서 네 시청자들이 이제 미션을 걸어주면 2연승을 할 때 네 어 이제 별풍선 펀딩을 걸어주는거지 너네 둘이서 듀오로 어 언 랭이잖아 예 어 아 근데 잠깐만 배치고사를 봐야 뭔가 티어가 정해지는 거 아님? 아 배치고사 내에서 2번 2연승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배치는 다섯판 아닌가요? 열판인가? 원래는 열판인가?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티어를 목표로 두고 가는게 아니라 너 몇시에요 보통시 안들려 뭐라고 그럴거야? 보통시 레벨이에요 레벨 대답 어 26인가? 26? 30부터 할 수 있잖아요 우와 그러면서 나한테 로라자고 했던거임? 만 랩도 안돼? 일반으로 한 두판만 하자 고투야 끄지라 왜요 아 뭔 소리야 이기는 걸로 하면 되잖아 이기는 걸로 아니 일반으로 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일반을 누가 해 일반은 신캐 테스트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캐릭터 그게 아니라 일반 일반이 더 어려워요 아이언맨게임 vs 일반 일반이 더 셉니다 아 진짜? 일반 남자 코트와 끄지라 아니야 얘 진짜 그 만렙도 못 찍었대 일반 잘하는 애들 많대 안될 것 같은데 30랩도 안되잖아 얘 아니 근데 왜 안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일반으로 하는 거는 애초에 누가 일반 게임으로 그런걸 해 랭게임이 진짜 뭔가 좀 찐으로 빡게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리그 자체가 다르지 해보지도 않고 아마추어리그가 아 뭐라고?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요 너는 아직도 내 말길을 못 알아들어 너는 진짜 인지능력 개딜려 아니 알아들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약간 뭔가 염색책 하나가 없는 것 같아 알아들었는데 안돌려주는 거 멍청하잖아 너가 멍청하다니까 너는 왜 비하나 비난을 안 하게끔 못 만드냐 사람을 나 멍청한 건 인정할게 그니까 인지능력 개딜려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너는 똑똑한 것 같아? 너도 멍청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 생각하고 에이 이거 에바지 못해 그러면 얘랑 왜 일반 돌리자니까 아 뭔 일반 아 돌리면 되지 왜 진진데 일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방금 설명을 했잖아 근데 너는 일단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잖아 너가 또 의미가 없는 게 아이언 랭게임이랑 일반을 뒀을 때 일반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니까 아이언으로 해야 좀이라도 승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근데 만렙도 안 찍고 롤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상태 어 만렙이라도 찍고 뭔가 해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칼바람은 노잼이지 나도 그건 싫어 그니까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 못둥아 쳐맞기 전에 어? 칼바람 할래 칼바람 너 맞을래? 어? 너 맞을래? 너무 아프겠다 아 나 얘 패고싱 나 지금 맞을래 너? 똥보기운 펀티는 얼마나 아플까? 재미없어 알았어 아 못해 얘랑 만 랩도 안 되는 새끼야 무슨 나한테 로라 자고 한 게 존나 아이없었네 중급분 25 어때? 아니 좀 그런 권위적인 걸 좀 내려놓고 해봐 뭔 권위적이야 권위적이 멍청아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레벨 20 몇? 20 몇? 20 몇? 야 너 만 랩 찍어라 보뚱아 아 만 랩을 좀 찍고 너가 만 랩 만 랩 찍으면 나한테 만 랩 찍으면 나한테 그냥 만 랩 찍으면 나한테 DM 보내 만 랩 찍으면 만 랩이 몇인데? 만 랩 30 만 랩 제한 없어요 보뚱이가 만약 제 같은 실력으로 쭉 일반 해왔다면 일반 MMR이 낮아져서 쉬운 선대만 걸릴 거야 코트형 승산 있어 일반 하판에 붙어 일반 MMR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얼랭인데 일반 돌리면은 다이아랑 마스터 만나요 달라요 아 진짜? 해를 말할게 안돼 아 일반은 애들 막 캐릭터 테스트하려고 막 라인도 안 서고 완전 엉망진창이야 보는 재미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에다 빨리 치는다니까? 아까 또 내 얘기 맞잖아 넌 맞아야 돼 너는 채팅에다 빨리 치는 아니 너는 맞아야 된다니까? 너는 맞아야 돼 또 내 말 막잖아 안 막았는데요? 들으라고 보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예 그러니까 이게 5대5 뭔가 그런 경기가 정석적인 그런 판이 있잖아 여러분들 롤이라는 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 이 새끼 롤하네? 뭐야? 뭐 코트가 롤을 하네? 그래서 또 누가 들어왔어 봤는데 뭐야? 왜 일반을 돌려? 빙신인가? 감이 없는 걸로 여긴다니까 롤을 보는 재미가 없어 생각을 해봐 일반으로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웅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라인부터 먼저 선선선 하다가 안 돼버리면 막 골픽 받고 그 지랄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게임 자체가 뭔가 메타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짜여진 판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 개인전 같은 느낌이야 그게 재미라는 애들은 감이 없는 거야 아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도둑이랑 얘기하면서 롤하는 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은 지금 이거를 밀면 안 돼 내가 난 솔직히 얘가 기본적으로 만렙은 찍고 30렙은 찍고 같이 뭔가 랭게임을 돌려가지고 어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얘랑 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코트가 랭게임을 나랑 같이 돌리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 일반 게임 해도 화내지 안 낼 수도 있잖아 아 아 와이프야 그냥 이 새끼랑 통화 끊을게 꺼져 말 안 통화한 년 이런 말 안 통화한 년이랑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들 멍청한 년이랑 저 새끼 만렙 찍어도 안 할게 어 말 안 통화한 사람이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어 이게 맞아 병원이나 가야 나라 병원이나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거는 보통이나 티키타카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나도 뭔가 그런 걸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방송을 재미로만 하기에는 나도 그날그날 뭔가 목표를 세워두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맞잖아 맞잖아 어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알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도 지금 뭔가 자꾸 아 그냥 해보면 되지 너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감이 없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기본적으로 만 랩은 30랩은 찍어야지 30랩을 찍지도 않은 사람이랑 여러분들 입장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 할 맛이 나겠냐 쟤랑 일반 2연승 내가 롤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성 그 뭔가 몇 판도 한 판을 하더라도 몰입감이 있어야지 일반 판에 그냥 지 해보고 싶은 영웅 그거 골라갖고 하는 새끼들이랑 무슨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나만 빡세고 나만 빡센 게임하고 나만 힘든 거지 정신적으로 아 뭐 뭐라 그래 영웅이라고 하지 않아 롤 캐릭터를 챔피언 아 챔피언 챔피언 그만 얘기해 이제 이거 내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제 해봐 뭔가 아직도 아까 지금 보뚱이랑 뭔가 둘이서 뭔가 게임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예 대가리 깰게요 하지마 어 얘기하지마 나한테 설명할 만큼 설명했어 그만 그만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너무 시간 아까운 것 같아 오늘도 10시까지 방송해야 되는데 어 미안해요 예전 같았으면 하겠는데 지금은 진짜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시청자 Russian 뺏어 뭐 좀 진짜로 제대로 해볼 생각으로 한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쟤는 그냥 나랑 롤 해보고 싶은 거잖아 쟤는 그 목적으로 내가 방송에서 쟤랑 게임하고 싶진 않아 뭔 말인지 알죠? 30 찍고 오래요? 30 찍고 오라 그래 이해도 일도 없는 새끼랑 무슨 게임을 해? 나만 고통받을걸? 만약에 이게 펀딩으로 뭐 3,000개 뭐 진짜 적게는 3,000개 많게는 5,000개 걸렸다고 쳐 나 진짜 개빡겜 하면서 진짜 예민해질 텐데 저 새끼는 쳐 웃어가면서 에이 에이 이 지랄 하면서 아 죽었다 에이 이 지랄 존나 할 텐데 내가 열받지 않겠어? 죽여버리고 싶을걸? 어 진짜로? 더 사이를 십창내기 싫으면 여러분들 하란 얘기 하지마 어 그게 뭔 재미야 재미는 안돼 나는 풍선을 받아야 된다고 어 나는 풍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럴거면 애초에 말을 왜 꺼내 아 그니까 전제 조건이 30을 찍고 같이 얼랭으로 랭 게임을 돌리는 거를 듀오로 하자는 거였지 내 전제 조건은 백준성 이 시발라마 야 준성아 백준성아 너 이름이 백준성이냐? 백준성이 너 뒤질래? 내 지금까지 설명 내가 입이 닳게 해왔잖아 보고싶다는 너의 욕구만으로 이거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돼 채팅창에서 너 내 입장은 생각 안하냐? 백준성이? 이 개자식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저런 새끼는 소비도 안 하면서 그냥 쳐보려고 하는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방송을 그만히 보고 했으면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지 상렬 새끼야 미안해요 여러분들 근데 나도 뭔가 좀 2000개 받고 방송하기에 뭔가 좀 아직 약간 마음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응 보통이랑 1대1 펀딩은 어떠냐고? 하 진짜 장난하나 제이슨도 이길 했대요? 뭘 져 저 새끼 베이가 베이가 한다가 나 랜덤으로 나 쟤 이겨 최근에 롤한 자와 롤을 해주신 자 글쎄요 무조건 이겨 명분종조 개세기들아 아 그럼 1대1 할까요? 보통이랑 1대1은 나는 하고싶어 그거면은 나는 할만하다고 생각해 하실? 여러분들? 펀딩하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시청자 미션 맞냐 랄프야? 유저미션 유저미션 대결미션 어 유저미션 대결미션 이거 좀 걸어주세요 예 걸어주시면은 누가 한 명이 딱 걸면은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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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게 액수가 많아지면서 그게 펀딩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걸면은 거기에 얹어서 걸 수 있어요 그렇지 누가 한 명 걸어줘 봐 개수 몇 개로 돼있죠? 우측에 저 개수가 500개로 돼있나요? 응 500개 눌러주세요 이거 이거잖아 아 예 그거 맞아요 도전 미션 누가 걸면은 할 수 있어요 500개로 돼있네 500개 말고 100개? 500개 하고 거기서 이제 개수 올리는 거는 제가 알기론 계속 해놨거든요 어 100개를 딱 해놓자 네 진입장벽이 100개면은 100개 줄어들어 그래도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결 미션으로 받은 풍선은 여기 개의자 안 올라가요 도전 미션을 좀 걸어주세요 시청자 도전 미션 여기서 지금 개 쪽 아니냐고? 참 참 패치나 받으십시오 아니 근데 누가 걸지도 않았는데 컴퓨터를 왜 켜? 혹시나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거죠 어? 한 명 들어왔다 행운이 들어왔구요 도전 미션 현황판 어? 왜 안되지? 시작 누르면 되지 1시간으로 돼있네 시간이 6시간? 6시간이면 충분하지 시작은 눌러보세요 왜 안떠? 시작은 얘 누르셔야지 또 뜬다 어 됐다 됐다 6시간 보호등이 1대1 승리지 지금 7개 또 올라갔다 상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펀딩 걸어주세요 그럼 전제조건은 딱 그거예요 서로 하고싶은거 하는거 3판 2선승으로 가시죠 아니요 한판으로 가야지 단판으로 에이 단판 재미가 없죠 3판 2선으로 가야돼 3판 2선승으로? 3판 2선승으로? 제가 제가 미션이 지면은 여러분들한테 환불이 돼요 예 제가 뭐 미친척하고 이거 상금 밖에 눌러버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고소하시면 돼요 자 총상금 지금 400개고요 예 좀 더 많이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한개가 됐건 몇개가 됐건 계속 걸어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대결 뭐야 대결이래 도전 미션을 이제 계속 걸어주시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단체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아니 BJ는 민식 먹고 산 사람인데 내가 미친척하고 여러분들 이거 돈에 눈물어가지고 몇천개에 눈물어가지고 지금 어? 내가 그걸로 여러분들 돈 먹어봐 어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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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어플리 X 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돈 먹어봐 방송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지 롤 다시 깔아야돼 웰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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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 Certainly 몇 개야 지금 지금 3,400원 계속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추가로 해줘 새로운 미션으로 넣지 말고 보뚱이가 이기면 상금 보뚱이가 가지는거냐고 다시 돌려드리죠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지 그걸 왜 보뚱이를 줘요? 보뚱이 BJ라면 같이 게임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참가비 같은게 있겠지만 점만은 BJ가 아닌데? 여러분들 돌려드리는게 맞지않아? 어 근데 저런 발상을 하지? 저 사람 하나도 안걸었지 로그인 로그인 저 새끼 로그인 병샷샷샷 나 라이어 들어가서 내거 아이디 좀 알아줘 나 아이디 까먹었어 아이디 싹 다 저런 병샷샷 야 저 새끼 블랙해 어 저떤 소리 나냐? 역겹게 내거는 왜 보뚱이를 줘 가사 왜냐 안 너 아 네 예 아 와 지금 몇 개 모인거야? 700개 800개 900개 OK 1000개 나 아이디 좀 찾을게 여러분들 저 찾을게요 휴대폰으로 패스 인증 한번 해주세요 패스 인증? 인증 완료됐어 니 탑 챔프만 했는데 뭐 할 줄 알긴 하냐? 나 할 줄 아는 거 많아 뭐 원딜 몇 개 할 줄 알고 뭐 바루스 트리스타나 뭐 트위스티드 페이트 그래도 내가 운영할 줄 아는 챔피언이 12개 정도는 될걸? 켄앤 오른 어 프로팀 입단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좀 방송일 때문에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어 음 프로팀 그 BMW에서 연락 왔었어요 음 BMW 그 저기 준다 그래가지고 차 한 대 선물해 준다 그래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예 음 음 미션 기존에 걸려있던 거에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이 미션 하나도 못 합치나? 음 음 몇 개야? 300개? 600개? 1000개? 1100개 정도 되네 내가 캐릭터 제일 많은 그걸로 가야 되는데 둘 중 하나일거야 성지고 캡틴 걔가 저기일걸? 둘 중 하나일거야 풀라 초기화됐다 아이디 왜? 성지고 캡틴 날아갔자 왜? 왜? 야 왜? 검색해볼게요 성주호 캡틴이 왜? 아니 아니 있어요 이 아이디 아닌가봐요 아직 먹혔네 아이디 누가 자꾸 닉닉이 가져갔어요 시골루 쉐이키가 너무 안하면 먹혀요 이거 닉 바꿔야 돼요 맞아? 새로운 아이디 한번 골라주시죠 여기 좀 치워라 색상이 너무 지저분해 오케이 나 뭐하지? 캐릭터 이름? 성지고 캡틴, 성지고 교장, 성지고 뭐 있었는데? 나 3가지 아님? 성지고 교장은 제꺼고요 성지고 캡틴, 성지고 성지고 수장, 성지고 캡틴, 성지고 반장? 이렇게 해서 3개인가 있었어 아이디 뭐하지? 노래하는 코트, 할 수 없네 코장트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돼 안 돼 그거 불결한 닉네임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 불건전한 소환사님? 불건전한... 어 코 젠트지로 가시죠 그럼? 어? 코 젠트지는 되지 않나요? 호잠 레지? 호잠 레지? 성지고 릴라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래 어 아니 호잠 레지는 안 되죠 코 젠트지 어... 뭐하지? 성지고야추 근데 닉네임은 짧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글자, 동작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윤태운도 안 되네 도파민 중독자 아 없어 없어 이거 안 돼 어 불보기 고지 안 된대 이게 나에 대한 기준 되거든요 나에 대한 기준 나에 대한 기준 먹히기 전에 해야 돼요 어 나에 대한 기준으로 해? 알았어 이게 되네 맞아요 그 챔프 어떻게 봐? 73이면 아니지 않나? 이거 챔프 어떻게 봐? 미포 아니 챔피언 아니 챔피언 가지고 있는 개수 이거 컬렉션인가? 어 여기 얘가 주캐 같은데? 꽤 많네요 얘가 주캐 많네 네 쟤도 있고 뭐 투패 있는 게 진짜 내 주캐야 투패는 450원인데 논리망 전기가 지금 초대를 했는데 맞아 친추 다 안 받기 좀 해줘 봐 지금 다운 중이라서 세팅 좀 해 봐 빨리 하나만 꼬먹겠다 꺼지세요 야 근데 1대1을 투패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투패? 아 이거 해도 되죠 저거 좀 쳐줘 네 한참이 보이세요 더 기울여서 해도 돼 랄프야 아 투패는 라인전이 안 좋아서 어 의미가 없는 게 네 옆에 이거 좀 세팅 좀 해줘 나 할 줄 몰라 아 이거 좀 띵띵 소리 안 나게 해줘 저도 이게 지금 노딩 중이라서 이게 안 보이네 설정하는 게 아 좀 꺼지세요 채팅 친구 있잖아 아 지금 아니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거 모두 거절 밑에 밑에 그 밑에 아니 이거 지금 로딩 중이라서 안 보가 안 돼요 이게 그만해 이 씨발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 볼륨 성장에서 플레이언트 소리 아 오케이 그거 확인 알림 있네 친구 있긴 미션 미션 이거 왜 세 줄밖에 안 보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얘기했어요 좀 잘리는 거 같아요 잘리는 게 아니라 알트 눌러도 안 돼 알트 눌러도 안 돼 알트 누른 상태야 지금 알트 아트 빼보세요 알트 빼보세요 이거 누른 상태 어 네 뺐어 이거 줄여지지도 않네 이거 새로 붙임에서 주인신 많은 상금 심플은 뭐야 비율 휴지를 꺼 어 미션 품수 적응 거 취소하고 커트라인 500개나 1000개로 해놓으면 기존 거에 추가는 되잖아 어? 뭔 말이야? 다시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할 거면 어떡해 안 할 수도 있잖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여러분 미션 좀 걸어주세요 안녕 인마 또 왜 이럴로 가있노 또 지방들로 이동하자 이럴때 된거임? 네 디스코드 다시 초대할게요 제가 아까 하나에 다들 이렇게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바버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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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 제가 본 거에요 야 이거 뭔 소리야 디코 보여요 디코 가면서 불려야 될까요 이거 안 보이죠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디코 창 옆으로 옮길게 옮겨 놓고 다시 게임 화면 그리고 이거 디코 모드로 하고 이어폰 끼시고요 디코 모드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어폰 좀 끼고 나 네 목소리 안 들리네 마 1대1 뜨자 안녕하시용 1대1 뜨자 1대1이요 나 지금 풍선 몇 개 걸렸냐면 300개 600개 1,100개 너 이기면 저는 이기면요 어 이기겠는데 방지 좀 바꿀게 여러분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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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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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어떻게 써줘요? 아, 여기다가 닉네임이 엄격한 건데가 맞아요? 네 뭐?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주세요 진짜데요? 닉네임 엄격한 건데 라는데요? 진짜데요? 진짜데요? 그러면 커플 아이디인데? 아, 역겨워 ㅋㅋㅋㅋ 토너 와 진짜 아니 님들아 이거 그 저기 그걸로 해달라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추가해달라니까 자꾸 100개씩 따로 걸어요 여러분들 물론 걸어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이게 지금 몇 개야 지금 한.. 몇.. 아 뭐야 어 한 1200개 정도 되네 1200,300개 어 이상한 친구추가 엄청 오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 추가하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 컵박이들 말 안 듣는 거 진짜 나 제가 마우스 칭춘일 뻔했는데 아냐 저거 보통 저거 좀 켜고 네 티코 나에 대한 기준 브이수 엄격한 건데 디디긋 디디긋 어 이..이거 이 사람은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원래 친구추가 뜨지 않나요? 왜 이거 로딩이 있어서 걸리나요? 나갔다 들어가야 되나? 야리야리 쉬어가나이나 안하냐? 보뚱아? 네 야리야리 쉬어가나이나 야야리야 쉬어가나이나 병신 진짜 병신이다 너 나 존나 아껴 신추봐도 있어 거울 거울 받나본데 신추봐도 나에 대한 기준 네 진짜 엄격한 건데 닉네임 보뚜가 살았네 와 진짜 너 닉네임이 엄격한 거였는데 였네 예 존나 할게 없네 미공개 신공공분들 야 근데 얘 전적 좀 보자 얘 진짜 롤 뭐 롤 잘하는 롤 고수 아니야? 어 나의 지금 전적은 보지 말아둬 나의 전적은 보지 말아둬 나의 전적은 보지 말아둬 나의 전적은 보지 말아둬 뭐야 얘 노말하네 야 근데 노말해서 저 정도 승률이면 잘하는 거 아님? 이게 잘하는 거야 확 분리치 보다 딜이 낮은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와 너 욕ining 엄청 많지?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로래서 욕이 엄청 많다고? 애들이 자꾸 엄마 안보를 불어요 슈압 아 심지어 믿으네 사람새끼냐 너? 연운을 왜 가? 야 이 미친 아 이 새끼 0킬 10 대스 10 야 너 같이 롤하는 사람 너 진짜 너는 랭킹하면 너는 안 돼 저한테 잘하고 있다던데요? 지랄한다 진짜 논리완 정기 저 시발놈 저거 좀 어떻게 봐봐 와 딜량 2,900? 사람새끼 아니지 저거 열심히 했는데 진짜 사람새끼가 아니네 열심히 했는데 랄프가 너 사람새끼 아니래 예? 랄프가 너 사람새끼 아니래 랄프가 너 사람새끼 아니래 저한테 봤어요 논리완 정기 좀 어떻게 해봐 저 새끼 시바 자꾸 친추 계속 보내네 이거 차단 어떻게 하지 않나? 야 너 시바 너 고소한다 고소 아니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야 얘 고소해야돼 야 얘 고소해 내일 서부경찰서 가가지고 고소장 내 자단 어디야 너 롤 방해죄로 그만해라 논리완 정기 화면 좀 크게 좀 못해? 이거? 대기함이 이거 이 화면 자체? 이거요? 아 이거 이거 이 화면 이거 이 화면은 원래 이게 국놀이긴 한데 아 더 크게 해봐 잘 안보여 이거 어떻게 크게 하나요? 클라이언트 이거를 크게 해봐봐 화면을 어떻게 하는거야? 이 새끼 내 닉네임 먹었네 잠깐만 컨트롤 플러스 하려는데 오 이렇게? 우와 된다 지리노 나가 병신들아 비밀방을 파야지 랄프야 아 잘 몰라요 저도 다시 팔게요 어 저도 뭐 룰을 뭐 봤어야 알죠 빌모델이 칼이 있는데 16개 10개 16개 20개 그만 20개 11개 20개 21개 12개 들어가 엄격한건데 네 이건 진축구 자단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뭐요?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룰이 있습니다 1대 1 국룰이 뭐냐 어 CS 100개 먼저 먹는 사람 또는 퍼브를 따는 사람 키를 먼저 하는 사람 그리고 포탑을 먼저 미는 사람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이기는 거다 3판 2선승으로 가고요 챔프는 X대로 고르시고요 3판 2선승? 아니 좀 도와줘 나 이거 그 뭐 저기 그거 바둑알 그거 할 줄 모른다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거 해줘야지 아 바둑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룬 일단 대강을 해드릴게요 혜지 와봐 아 지금 시작해요 바로? 어 연습 없이 바로 시작해요 연습 한파 하자 게임 시작하면 돼? 네 시작 캐릭 고르세요 캐릭 골라 들어가면 추천눈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 추천눈으로 쓰죠 요즘은 야 너도 추천눈 써라 예 추천눈 쓰라고 사기치지 말고 어 추천눈 쓰라고요? 어 어떻게 해 랄프야 이거 빨리 이거 해봐봐 어 추천 이게 추천 아닌가? 맞네 AP 룬 이제 짤짤짤짤짤짤 짤짤색하고요 어 이게 이제 세방 때리면 감전인데 형은 감전 딱바로 못 터뜨리거든요 어 이거 하세요 이거 하고 이거 근본없이 누가 전멸을 이거 뒤에 놓을거야 아 마우스 클립 좀 살살해 마우스 코스 하셔야 새끼야 됐어 됐어 선택 알죠? 내가 코스였다면 어떤 자비도 없었을거라는거 알아둬 절대 거짓말 누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알아둬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가야되는 한장인줄 알았는데 너라는 조커도 있었군 뭐라는건지 닥쳐 세계관 최강자의 대결이다 야 뭐야 이거 코트랑 똑 닮았노 닥쳐 예 아 그래 닥쳐 야 완전 코트 그 잡채누 오 이거 뭐야 어떻게 해 랄프야 이거 어떻게 해 뭐 뭐 사야돼 아 이거 화면 뜨나 이 게임 뭘 어떻게 해야돼 이거 도란검이 이거야 도란검이 이거야 구메 그럼 나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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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저거 4번 들어오죠 자동으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전체화면으로 아 시발 이거 뭐야 왜이래 아 시발 이거 뭐야 왜이래 에스시하고 화면 바꿔야됬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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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그럴거 아니에요 아니지 안그리지 안그리지 안그리 쓰래요? 물약 사야돼 물약 물약 어떻게 해야돼 집에 어떻게 가 버튼 뭐야 집에 가는 버튼이 뭐야 아 다 까먹었어 Q야? Q 찍고가? 네 아니 안알려줄게 알려주면은 적으자네 편법 이제 아이템 어딨어 여기 있는 오른쪽에 3번 있잖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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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침착하게 표창으로 당신의 미간과 당신의 명치에 적중해 드리겠소 내 이름은 걔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거 쳐맞아 비응신할 이거 쳐맞아 이거 쳐맞아 이거 쳐맞아 이거 쳐맞아 이거 쳐맞아 한 대 더 맞아 비응신제끼야 헤헤헤헤헤 피 존나게 깎였쥬 그냥 비응신이죠 아 당황했다 크루틴 입단 제의받았던 사람이라고 이거나 쳐맞아 이거나 쳐맞아 그림자로부터 이거나 쳐맞아 이 시발 새끼야 병진 새끼야 산타모자 쓴 병진 새끼야 그냥 이거나 쳐맞고 뒤져버려 개 새끼야 수정 이야 한 대 맞았죠 그리고 이것도 맞고 야 이거 더 먹어보자 어 잘 뒤져 잘 뒤져 나이스 안 돼 이겼어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다 나오세요 5분씩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풍선 다 먹을게요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 나오세요 일단 이거 랜덤 픽으로 해야겠다 어? 형 랜덤 픽으로 하고 저품 저걸 해야 돼 너무 좋다 아니 그러면 1000개를 아니 3판 2선승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나오세요 나와 예 게임 종료하세요 예 3판 2선승이니까 이거 근데 랜덤 픽으로 해도 형이 승산이 있어 존나 못하네 아냐아냐 내가 알아서 할게 예?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왔어요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켄앤 안 할게 내가 켄앤 죽게거든 이제 랜덤으로는 형이 이겨요 아 랜덤으로 할 줄 모른다 모를 줄이 너무 많아 박빙으로 해야 재미있잖아요 몰라도 이긴다니까요 몰라도 이겨요 아니 쟤 잘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 존나 못해요 내가 프로게임 왔기 때문에 아니 AI보다 못해요 아니 AI보다 못해요 형 저 난생 처음 하는 챔피언을 이겨요 아 첫템 영웅 샀다고요 못봤는데 포토랑 첫판이라서 포토랑 첫판이라서 너무 떨렸나 이제부터 3판 2선승 갑니다 예 가고 형 랜덤으로 하세요 나 집중하자 나 그냥 2연승 할게 여러분들 진짜 뭐 이거 난 솔직히 우승기 빼고 나 진짜 풍선 때문에 하는거라 예 갑니다 아 마우스 살살 클릭하라니까 그냥 무작위 한번 누르고 형이 그냥 준비하려고 하세요 야 나 이거 할 줄 모르는 애도 너무 많아 아 그래도 이겨요 진짜로 그래야 재미있어요 아니 뭐 와 캐릭터 자체를 모른다니까 카밀 오케이 이거 세요 이거 세요 아니 다른거 하면 안돼? 나 이거 진짜 개빡스던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는 이거 뭐 골라야돼 이게 착취 드나? 바둑아야 뭐해야해 착취 들어야 착취 착취가 뭐야 착취 스택 못 터뜨리는데요 착취가 뭐야 착취가 맨 이쪽에 있는데 이거? 제가 생각한 이거 정복자 드시죠 형 어차피 착취 터뜨리지 착취가 뭔데 착취가 뭐 스펠 있어요 스펠 착취가 설명해줘도 몰라 짱복자다 가시죠 제대로 할게 아 제대로 안되잖아 그래야 재미있죠 제발 제대로 해주세요 아 그럼 옆에서 스킬만 설명 좀 해줘 어? 나는 모르잖아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코튼아 왜 이렇게 해저충이야 해저충 일단 첫판은 스킨도 있네 아 이건 선물 받은거야 해줘 해줘 닥쳐 너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예 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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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읽어보시고 잘 플레이해 아니 알려달라니까 뭐 템은 고정입니다 첫템 첫템 뭐해야돼 도란검 사세요 음 아 이 새X 또베이가 도라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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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배가 공주인데 그냥 검사고 진짜 밝이 있네 나는 여친의 눈물 살게 채울템이다 음 난 도란검 야 이거 Q 뭐 찍어야돼 처음에 W 다리를 감아 올려 휩쓸려서 분리 피해를 바깥쪽에 절반이 맞은 적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설명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요 보탐으로 가요 일단 Q 찍어 E 찍어 W 찍어 야 도란검사하면 안된다는데 원래 방패가 공룰인데 그냥 검사요 W 나 도란검지 사야죠 읽어보고 알아서 쓰세요 저 또 샀는데 더 알려주면 이게 밸런스만 맞아 아 쪼뜨네 이거 원래 하던 것처럼 했는데 코스하고 코스하고 떨지말고 그럼 베이가 타이포 들었다고요? 텔포가 쟤 그럼 나 가지고 논거에요 방금 알패야? 아니 그냥 생각보다 더 못한다는 그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템 눌러봐요 텔포 들었나 안들었나 뭐 못봐 아직 얼굴 안 비쳤어 얘 스펠은 보이지 않나요? 스펠도 안보이나 스펠 보이네 스펠 보이네 야 이거 그 콤보는 뭐야 콤보 ㅇ이 평 Q 평 뒷단가 Q 그리고 W 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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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와 한 대 쳐맞았죠? 키우는 뭐야 휴 하나 아 뭐 젓나 어렵다 카밀 너 뭐하는 새꺄야 구쳐먹어 나 아 씨X 너 그만 때려라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라인 밀린다 됐어 나 아 어후 안녕 뚱뚱윤 아아아아악 엄맛지 싶다 에헤헤 사회의 규칙이 필요한거 와 꼼대놈이다 어후 야 그 다음 뭐 찍어야돼? 아 큐? 오케이 갈고리 발사가 캐릭터한테도 되는거야? 벽에다 하는거야? 아니 뭘 읽으래 자꾸 열심히 하는 코트의 모습 아이씨 큐 그만 쓰였습니다 집 갔다올게 짐부리 아 이거 어떻게 쓰는거냐 라이프야 좀 알려주라 진짜 아니 이거 읽어보세요 지금 아니 지금 미니언 먹는데 어떻게 이걸 읽겠니? 아 나 이러서 나 짐은 진짜 밥은 잘 먹으면서 이건 못 먹어 아니 이 일을 어떻게 쓰는거야 아 짜증나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를 눌러 아아 진짜 좀 알려주지 라이프야 나한테 와줘 나한테 다가와 아니 라이프야 좀 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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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좀 아 좀 알려주지 아아 아 그래? 아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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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 갔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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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내가 불리한데 CS 4개 차이나 아 큰일났다 쟤 스택 싸우면 나 쟤 죽는거 아니야? 스택 싸웠어요 쟤 스택 싸우면 나 쟤 그런거 알려주기 어필 그런거 알려주기 어필 그런거 알려주기 어필 아우 까기 아우 얘는 먹는거가 너무 힘드니까 진짜로 어머머머 어 뭐야 아 저랬로 으흠 어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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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하 CS 지금 개뺏겨갖고 뒤질거 같아 라이프야 흠흠흠 어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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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어 어 어 템 뭐가지? 황금장하가? 뭐 가야돼 아니 알려줘 그럼 뭐 가야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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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 하 아 저 개빡치네 알려줘 할 때 귀엽게 말해주세요 알려줘 아 이거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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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후 와 나보다 미니언 지금 더 먹을라그러네 쟤 에헤헤헤 아니요. 읽어보세요. 좀. 이거 제가 알려주면.. 카밀 잘하는..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나웃이라니까 이 게임은. 아 좀만.. 다음판 해야 될 것 같은데. 팍 싹 싹 탁 지렸지? 잘하는데요. 챔피언.. 이거 카밀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응. 지금 프로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래하는 곧 37세. 노장의 나이로 프로 데뷔하다. BMW팀. 그러니까 BMW팀 들어가도 되겠지? 믿어. 어. 빨리 나와 보뚱아. 왜요? 아니 나와.. 내가 이긴 거잖아. 이게 끝난 거예요? 3판 2선. 1판 더 해야 돼. 아 내가 이거 뒤집는 거.. 이게 끝날 줄 알았으면.. 나 안 뒤졌는데? 그러니까.. 얘.. 얘 좀.. 그러니까 첫판은.. 내가 봤을 때 얘 염색체 하나 없어. 뭔가 이상해 얘. 보뚱씨 나오세요. 나와 보뚱아. 진짜.. 진짜 어떡하냐 기준이. 그러면 이런식 그렇게 안하지. 나.. 이분도 랜덤으로 하시고.. 네.. 아는 심피언 나오길 기도하십시오. 호수야 내가 죽여줄게.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어 뭐야 우르곧.. 아 나이스! 나 우르곧 할 줄 알아. 아마 이건.. 그.. 집중공격 될 거예요. 이거.. 이거야? 집중공격. 집중.. 둘 다 집중공격인데? 네.. 그냥.. 보조룬이 다른 거예요. 그.. 텔포 확인하시고요. 뭐가.. 뭐가 좋은 거지? 보조룬이 다른 거예요. 적혀있잖아요. 단일 대상 피해량 및 내구력. 단일 대상 피해량 및 회복량.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아세요? 더 센 게 뭐야? 더..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거? 더.. 강력한 거? 왼쪽은 유지력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한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 건 아세요 그냥. 아 방어적인 거야? 둘 다? 나 비이가 한길만 판다. 와.. 진짜.. 흠흠.. 아니 근데.. 보뚱아. 야? 아니야. 왜요? 뭐부터 가야 되지 여러분들? 도란 방패인가? 얘 뭐였지? 뭐부터 가는 거였지? 도란 거. 오케이. 얘 2부터 안가지 않나? 하트 통합 보호막을 얻습니다. 심판이 오.. 보통 Q를 가지. 너 이번에도 연운 갔니? 연운이 뭐야 여러분들? 연운이 뭔데? 약간 후반템이야? 예. 아니.. 요새는 뭘 안 먹었는데.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스택 쌓는 거야? 야 너 연운 같은 거 가지마. 뭐 안 먹었는데. 먼저 죽는 사람이 지는 건지 나 몰랐어요. 먼저 지는 사람이 죽는 거고. 그 지는 거고. 포탑을 먼저 밀던가. CS 100개를 먼저 먹던가. 와.. 생긴 거 봐. 와.. 닥쳐. 너 Q 나한테 쓸 거야. Q 썼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여. 겁준 거야. 샷건이나 쳐맞어. 와.. 텐션이 너무 좋아. 일로와 일로와. 오.. 시끄러워. 시끄러워. 왜 샷건 안나가? 어? 아아 여기 여기 여기. 그거 이게 그. 그거구나. 아 뭐야 저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못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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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다. 모델이다. 점점은쩌이 kinda는 사람도 리딩읍 garage 이 Lastly. 명. 시끄러워. 아ós. 과연 뭐導이다. 그 그림에. 오 crowd. 양. 그리고 위 Sullivan. 이거나 쳐맞고 때려버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뷔웅진 자끼 넌 그냥 뒤져버려 뷔웅진 자끼야 넌 그냥 뒤져버리는 게 나아 보뚝을 딱 너한테 맞는 게임 추천해줘 넌 롤하면 안 되고 너는 똥피하기 해야 돼 똥피하기 온라인 알아? 똥피하기 온라인? 금붕어 먹기야? 키가 A랑 D밖에 없어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세요 아이 뭐 이거 뭐 게임이 되겠어요? 어, 안 맞아 진영을 못 시키겠는데 웅, 이거나 쳐맞어 헤헤, CS 못 먹었쥬 더 힘들쥬 헤헤 그러니까 얘 그 뭔가 너 공부 진짜 못했지 솔직히 네 공부 못했죠 내가 너 공부 개못했을 듯 아니 진짜 롤하는데 뒤밖에 안 있어? 어 닥쳐 응 닥쳐 CS 못 먹어, CS 먹지마 너 먹을 자격 없어? 어헤헤헤 CS 8이래요 병진제끼 헤헤헤 나뒤하세요 병진제끼요 어헤헤헤 어허 날 때리려고? 날 때리려고? 이런 개새끼야 얼마씩? 어 이거 CS 먹으려고 하지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잠깐만 으으으으 오오오 음 오지마 너의 무빙이 다보여 어? 이 새끼가 마 내 장보고 올기다 개좌스건 알겄나? 장을 보던지 장보고 해적왕 해적왕이 되는지 하세요 변질따가 뒤져 칠흑이 양날도끼 맞지? 맞겠지? 아닌가요? 맞쥬? 물약 어딨어? 물약이 물약 어딨어? 물약이 물약 어딨어? 물약이 물약 어딨어? 랄프 랄프 어 재미없어 랄프야 진짜 재미없어 그거는 어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갑니다 가요 어서오세요 그저 킬만 따 드릴게요 열리 뉴스 towack 킬 좀 끔찍하긴 하네요 킬 고툭이 Pla 고뚱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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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야리 쇼가 나이나 음 어 피했지요? 피했죠? 피 했죠? 피거나 처맞아 개같은 새끼야 이 병 진짜끼야 퓨바시끼야 이거 맞을래 well inas 어? 깝치지마 오 무빙 좋았어 보뚱아 야레야레 쉬어가나이나 맞아 벗겨 오? 으아악! 야 잠깐만 오 너 좀 친다 너 좀 쳤다 그렇게 말해도 안 맞을건데 오 일로와 일로와 에헤헤헤헤 병신 도망가는 거 짠 아 도망간다 헤헤 대개가 쫓아온다 바로 도망가야디 병진 어 안걸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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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냐나 개같은 녀아 오 쉣 오 쉣 붙여먹어 응 안맞어 여리여리 쇼가나이나 나 CS 벌써 50개 넘었지롱 넌 좀 있어도 넌 그냥 이번에 운영으로 이겨줄게 너 스택 안쌌냐 베이갈 하는 이유가 뭐지 쟤 약간 그런건가 철권 폴만하는 심리 철권 에디만하는 심리 음 안걸려 일로와 일로와 도망가죠?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런거 있잖아 그랑 비슷한거 주로 하는 사람들 하하하하하하 베이가랑 똑 닮아서 멋지군 근데 그러면 얘는 저기 탐켄치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라가스 하하하하 옛날 별명이 코라가스였는데 결과가스 그리고 탐켄치ARA 흡 착न 하하하하 에이가가 꺼져 꺼져 존나 개못해 너 두둥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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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글 어디갔노 정글 개발렸지? 야 야미야미 대결 미션 정말 맛있게 먹게 뜹니다 형님들 헤헤 야미야미 헤헤헤 닥쳐 졌으면 아 정글 어디갔노 정글 어 너 졌어 아 정글 어디갔노 헤헤 야무지게 먹어야지 풍선 헤헤헤헤 왜 이게 몇개야 이게 몇개야 아 정글 어디갔노 정글 저스발련이랑 롤하지말라 형아야 저스발련이랑 롤하지말라고 알았어 헤헤헤 정글 어디갔노 헤헤헤헤헤 보뚝아 머리 망치로 흠만내려와 지는 고쳐지나 보컴 야미 내꼬얌 바로 먹어줄게 백개 내꼬얌 내가 다른 챔피언을 해서 내꼬얌 내꼬얌 이것도 내꼬얌 내꼬얌 내 집게이가는 내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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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꼬얌 내꼬얌 아 아 근데 고툰님 그거 아세요? 베이가는 1대1 하기에 좀 힘든 캐릭터거든요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보뚝아 보뚝아 롤을 하자고 했으면 기본은 해야할거 아니야 이 야발련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롤하자고 했던 것도 되게 나 솔직히 말할게 너가 며칠 전에 나한테 롤하자고 했던 것도 존나 어이없었고 내가 1대1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대1이 될 거 뭐가 될 거 어이가 없었고 닥쳐 보뚝아 어이도 어이 일단 그거에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난 솔직히 말할게 너 솔직히 좀 많이 모자란 거 같애 내가 진짜 찐으로 하고 싶은 말이야 너 좀 많이 모자란 거 같애 아 뭐 게임 좀 못한다고 모자란다는 얘기는 좀 아니죠 코트님 니가 롤 해봐 이 새끼 지금 매일같이 롤을 하는 새끼 같은데 그냥 베이가만 하는 것도 존나 어이없고 내가 봤을 때 얘는 보글보글 해야돼 얘 지능 솔직히 진짜 문제 있는 거 같애 나는 니가 짜증나 나 얘 진화 덜 된 거 같애 나 얘 솔직히 얘 지능 지금 솔직히 나 호모 에렉투스 정도 되는 거 같애 호모 사피엔스는 아니고 와 오스트리알로피테쿠스는 아니고 약간 그래도 언어 기능 탑재된 호모 에렉투스 정도? 그 정도야 나 진짜 못해 게임을 하하 악마의 씨앗 나한테 이겨서 품 반납 좀 닥쳐 악마의 씨앗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야 베이가는 원래 처음에 처음에 시작을 하지 못했어 너는 솔직히 악마의 씨앗이 맞아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 너는 악마의 씨앗이야 넌... 넌 토콜만 해라 와... 내일 다음... 내일 다음 악마의 뚱보 다음에 죽여줄게 넌 절대 날 못 이기고 나 베이가를 하는 게 문제였어 너 베이가 밖에 안 해? 응... 와... 라인마야 크로마키 치워 생명보통씨 약속 시킵니다 와... 우리 예비신부 보통님이 별풍선 만개를... 이게 뭐야... 안개 맞았다 보통님 사랑 보통님 사랑 보통님 사랑하시자 포렐루야 포렐루야 지금 티크하고 있는 저 병신 말고 지금 나한테 별풍 싸준 보똥이 보통님 사랑 보통님 사랑 보통님 사랑 보통님 사랑 합시다 야... 야무졌다 보렐루야 아... 아... 지렸다 보통아 어? 그... 하... 내가 숙제를 하나 해줄게 무슨 숙제? 너가... 너는 뭘 원해? 너가 나를 이길... 뭔가 나랑 너랑 대결을 해 오늘은 이제 롤을 했지만 응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오목이 됐건? 어? 끄투가 됐건? 끄투 알아? 들어 봤는데 안 해봤어 끄투 그거야 뭐... 히읗 미음 그럼 뭐 나와? 어? 히읗 미음 어 야 어? 히읗 미음 히읗 미음? 아마 어 너 채팅창 보고 지금 뭐... 내가 뭘 얘기한건지 이해해? 어 어... 진짜 지능 개떨어지는거 같은데? 아... 너 진짜 너... 아 나 얘 지금 좀 불쌍해질라 그래 거짓말... 그동안 내가 얘한테 했던게 진짜 뭔가... 약간... 어... 약간 그런 느낌 드네 약간 죄책감드네 흠... 흠... 이거에 반대 재윤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성... 초성이 뭔지 알지? 어 ㅈㅈ 주지 아 이 새끼야 중지 제지 어? 응 족적 뭐냐... 주지가 뭐야... 잡지 그렇지 아... 오늘 롤 쥐지쳤다 쥐지쳤어 ㅂ지읓 해봐 ㅂ지읓 ㅂ지읓? 응 바지 바지 저러네 그냥 갖다 쳐밖에 냅두지 봉지 응 보주 구 제 9x9 모르는거 아니냐 9x9 근데 그거를... 구단... 구단... 구단에서 구단을... 구단에서... 구... 너 구구단에서 구단하라 그러면은... 이거 얘한테 시키는거는... 얘를 너무... 좀... 깔보는거야 어... 2x2 구7에... 어? 구 7 부채... 뭐가 부채야? 구 7 구 7에 64 구 구 81 구 8에 72 뒤질래? 알아서 64요? 어... 63 63 63 63 아 근데 베이가가 원래 성장에서 강해지는 거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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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너는 강해 봐봐 야 랄프야 얘 전적 좀 보여줘봐 빨리 얘 전적 뛰어봐 그 뭐 포그 포그 그거 해봐봐 이래서 사랑하면 닮는다는 거구나 제 2위 지름사건 아니 아니 이걸로 하지 말고 여기서 어 여기 뛰어난다고요? 어 이거 지금 게임 핏이에요? 어 게임 어 게임 아니 게임 핏 어 잠깐만 마우스 어디 갔노?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 어디 갔어요? 마우스도 먹었어? 아 뭐야 마우스 먹었나봐 개쏘게 한번 찾아봐 개쏘게 아 뭐야 이게 지금 게임 핏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마우스 됐네 일로 왔네 이건 방피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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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려 다시 돌려 아 배터리씨 아니야 포그 그 저기해봐 그거 방송을 봤는데 응 방송 봤는데 안경 낀 거 팀 봤네 이거 이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 너 지금 베이 우와 미친새끼네 이거 야 잠깐만 이렇게 베이가만 하냐? 네 원챔이네 야 너 죽음 우와 씨 30판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진짜 베이가련이네 야 너 게임 한 거 분석 안 하냐? 분석을 왜 해? 그러니까 전판에서 뭔가 학습효과 내가 왜 졌고 이렇게 템을 가면 안 되겠다라든지 뭔가 심지어 이긴 거 다 토크온에서 퍼스트한 거 남이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그런 교본이라든지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간 길을 어?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올려놓은 그런 공략 글이라든지 템을 유동적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 자체를 아예 안 했어? 아니 처음에는 한 번 정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하다보면 들겠지 하면서 그냥 했는데 그냥 그냥 롤 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였지 어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야 뭐가 안 돼 코트야 게임은 즐기는 거지 아니야 롤은 아니야 롤은 5대5로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게 롤이야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야? 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화를 내 똥복은 성장하겠다 야 롤은 경쟁하면서 내가 깨지기도 하고 내가 이기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게임이야 이제 만기 받았는데 나한테 뭐 없어? 그니까 들어봐봐 그래서 너 지금 베이 아까 얘기할 게 있어 봐 너는 그 베이갈 하면 안 돼 알겠냐? 베이가 하면 안 된다고? 어 너 베이가만 하면은 챔프 폭도 좁고 네가 계속 미드만 갈려고 미드만 픽했고 일반 게임 들어가면 그래도 선 선 선 선 선 미드 선 미드 선 이런 거 치면서 다들 도배할 텐데 넌 그딴 거 없이 응 베이가 할게 이지랄하고 클릭했을 거 아니야 너 같은 새끼들은 진짜 현피 당해야돼 아니 나도 미드 존나 빨리 친다고 지랄하지마 니가 이제껏 했던 모든 게임들이 싹 다 니가 미드 선 쳐갖고 먹는거라고? 지랄하지마 싸대기 때려버릴까보다 나 때문에 이긴 적 있어 없어요 이거 혼자 돌린 거야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미드 선 오지게 달치나보네 베이가 했는데 실수 100개 넘는게 한판이 없네 시발 와 쓰리시보다 낫네 이거 이거 진짜 문제다 얘는 아니 30분 게임을 했는데 CS를 57개 먹었으면 중간에 똥 한번 시원하게 싸고 온 거 같은데요 아니면 견제를 오지게 당했나? 이거 자리 비운 거예요 이 정도면 너 그거 일반 게임에서 부모님 욕 부모님 욕 처먹는 건 쉬운 거 아닌데? 아니 지들끼리도 부모님 찾던데요 진짜 야 야 너는 롤을 안 하는 걸 추천한다 너의 지능으로는 너의 지능으로는 이 게임은 좀 많이 무리다 오케이 내가 너한테 숙제를 줄게 너무 즐겁게 해버릴 건데 음 롤이 됐건 뭐가 됐건 게임의 종목을 네가 정해 내가 이거 하면 그래도 코트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들 잘하는 게임 있잖아 남자보다 테트리스 그리고 어 사천성 오목 이런 거 귀찮게 그렇게 해야지 흠 흠 테일즈란 너 아니 대결을 하자고 대결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진짜 잘하는 종목이 있으면 네가 언제든지 나한테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지면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음 원하는 걸 해준다 응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돈이야? 오늘은 오늘은 원하는 거 안 해줘 풍 받았잖아 어 그래 맞아 뭘 원해 토카토카 쳐주세요 이런 이 누굴 광대로 아나 야 아니 그게 아니라 토카토카 한번 쳐줘 야 예? 미친 거 아니야? 너 나한테 풍선 쌌냐? 그건 아닌데 야 토카토카를 쳐달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쥐가 쳐달라 말해달라며 말해달라 해서 해줬잖아요 어이없는 새끼네 어이가 없는 새끼네 깜치지 마라 깜치지 마라 어땠어? 토카토카 와 이 형은 진짜 이런 변화물을 창출한다고? 진짜 개죽된다 콧물 난다 너무 귀여운 랩핑불 같았고 라이팡 오늘 뭔가 불이 어두운 거 같아 방이 이 손감 뭔데? 뭔데? 여기 안 켜진다 이 테두리 원래 안 켜요 여기 아 그래? 어 소디에스카 형 옷이 좀 검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통 일조라서 제대로 못 질감도 키키키 어 야 너가 자신 있는 장르로 다음에 도전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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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또 롤하러 철 롤 추하러 갈 거잖아 미친놈이다 너 아 진짜 사람새끼 아닌 거 같아 아 나 이제 나 오늘 이후로 너한테 딱 그거 할게 뭐냐면은 나 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게 뭔가 알면 슬플 거 같아 너의 스토리가 너의 서사가 그러니까 이 새끼 나이도 이제 안 궁금해 할 거고 이 새끼 어디 사는지도 안 궁금해 할 거고 어 어 어 이 새끼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기 안 할래 안 할 거 안 해야 될 거 같아 뭔가 슬픈 사연 가졌을 거 같아 어 크흠 크흠 그게 맞는 거 같아 아냐 얘랑 존게임 못 해요 여러분들 같이 둘이서 듀오로 뭔가 존게임 같은 거 해도 얘 딸려서 안 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근데 만개 한번에 받았다 개요가 개요 졌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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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토콘하는 애들이 좀 너무 악질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또 그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연민의 감정이 드네 어 공포 라디오 컨텐츠 해주면 안 돼 보뚱이랑 결혼미션 5만개라고요? 흠 그냥 5만원 5만개 받고 그냥 혼인신고서 쓴 다음에 바로 그냥 이혼전력 남기는 거 괜찮지 않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나 결혼 안 할 건데 그냥 메이플스토리 결혼 한번 하시죠 아 그게 아니라 진짜 결혼 어 으헤 어차피 나 결혼 안 할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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